안녕하세요. 오늘은 Here I am Honey 32카운트 4, beginner 레벨의 태그와 리스탈트는 없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발부터,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 스윗, 위부턴,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오른쪽 4분의 1턴, 오른발, 포드스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만보 스텝, 보드락, 리커버, 백, 폴드, 코스터 스텝, 오른발, 백, together, 포드스텝, 폴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만보 턴, 왼발, 보드락, 리커버, 왼쪽 1분의 1턴, 왼발, 포드스텝, 오른발, 폴로, 브러쉬, 워크 3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히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지금 들려있는 발로 워크 백 3번 하시면 돼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옆에, 사이드, 포인트 오른쪽으로 롤링바인 풀턴, 오른쪽 4분의 1턴, 오른발 포드스텝 오른쪽 2분의 1턴, 왼발 백, 오른쪽 4분의 1턴, 왼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에는 이지 옵션이 있어요 한 바퀴 돌지 않고 바인 스텝 하셔도 돼요 12시 방향에서 보여드릴게요 워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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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포인트,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2시 방향에서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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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